지켜보는 거 좀 지켜보는 게 좀 무서울 것 같아요 와 날씨 미쳤다 이런 날 측가 가는 수완님 이런 날 누워 있어야 되는데 와 근데 날씨 진짜 미쳤다 근데 왜 우리는 항상 어디 놀러 가면은 비 오고 네 치과 가는 날 같은 날에 왜 항상 이렇게 맑을까 왜 나한테 가 내가 버리지 내가 죄송하는 것도 아니고 조중해봐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아니 나 태우고 가야지 아니요 수완님 저 태우고 가야죠 와 날씨 짱 좋아 와 날씨 좋다 너무 좋다 내가 날 누워 있어야 되는데 아니지 와 진짜 짱 좋아 뭐야 오늘 날씨 미쳤어 뭐한테만 소독약을 뿌리시는 걸까 네 나 더러워 나한테 하나도 안 뿌리시던데 난 더러워 너무하시네 근데 확실히 딱 봐도 나는 좀 깨끗해 보이잖아 일단 오늘 한번 치료 받으면서 뭐 뽑을 수 있으면 뽑고 하나라도 어차피 두 개 이상 못 뽑으니까 하루에 안 되면 뭐 나중에 또 오고 엄지가 어디 혹시 바보니? 아저씨 좀 떨려 그래도 이빨 뽑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니까 좀 떨려 네 그래도 뽑아야겠지 네 다 뽑아야죠 다 뽑는 거 좀 혹시나 이빨 뽑게 되면은 난 나가 있을게 아니 다 있어야지 아무튼 만약에 이빨 뽑게 되면 전 나가 있을게요 지켜보는 거 좀 지켜보는 게 좀 무서울 거 같아요 지켜보는 게 좀 무서울 거 같아요 지켜보는 게 좀 무서울 거 같아요 나 머리 좀 아 니 뭐 임신했냐? 머리 좀 잡고 지켜보는 게 뭐 이 광고야 이 광고야 이 광고야 이 광고야 미쌤 분 하루에 있는 사람이 있어야 해요 뽑을 수 있대 하나 뽑을 수 있대? 이빨도 하나 가짜 이빨 할 수 있대? 1 1 그러면 이 광고야 이빨이 미쌤 다 혹시 이빨이 없어도 뭐 씽는 데는 지장이 없는지 안심 1시간 정도? 다행이다. 난 먹는데. 사람들을 좋아해 뽑을 수 없거든요. 그럼 저 일단 나가 있을까요? 무서운데 이빨 뽑는 거 보는 건? 지금 네 발 위주로 찍고 있어. 너 찍지 않나? 왕발이란 말이야. 잠시만요. 어? 몽키나이니에서. 이상하네? 여기서 언니가 듣잖아 뮤직비디오에서. 노래가... 잠시만요. 병원에서 사람 죽는 노래 틀어도 되는군요? 너무 아쉽다. 여기 검은색 사라졌어? 아니 원래 여기가 이빨이 없거든? 생겼어. 이빨이 생겼다고? 응. 이빨 새로운 걸 넣었다고? 아니 새로운 걸 넣은 게 아니라. 오빠야 아까 미안해서 해본 게 안 하냐. 안 돼서 이렇게 해. 미안해서 나타났겠다고? 응? 내 말은 어떻게 해? 자기 사 망할까? Horrible. 미치고 나 어떤 거 같아? 안 돼서 이렇게 돼서 이렇게 해? 아니. 안 돼서 이렇게 해. 내가 제일 좋아하는 친구야 밥이рыв쥬 밥을 먹고 rä게 ис도라 빈틈질 차례 빈틈질 Ländern wouldn't cancel 동생 또따 도착 했었엉 감사합니다 우린 인도네시아의 나라가? 그걸 나한테 물어보면 어떡해 아이고 리마 좋다 수술이랑 좀 비슷한 느낌이야 한국에서 해야겠다 어때? 괜찮아? 괜찮긴 한데 이거 같이 가는 거만 깨물어야 되는데 입이 커져있어 지금 너 위에 이빨이 하나 없는 거네? 그치? 어색하겠다 여기 하나 생겼어 어떻게 생긴 거야 그거? 그렇네 하나 생겼네 그치? 이거 오빠가 그때 얘기한 거 있잖아 엄청 서겠다 엄청 서겠다 나 뭐 튕겼어 튕겨져 너 지금 턱이 주걱턱이 되어있는 거 아니야?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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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아아 아 아 아 아 어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이쪽 코 피가 엄청 많이 났어 피가 아니라 아프진 않고 아프진 않고 피가 많이 났어 아프진 않았는데 피가 많이 났어 아 나 앉으라고 여기 앉아서 같이 카메라 영상 찍자고 그래도 어차피 말도 못하는데 죽여버린다 앉아 빨리 여기 좋은 말 할 때 아 내가 편집할 때 옆에서 네가 무슨 말을 짓거리고 있는 건지 좀 알려줘 알았지? 전혀 못 알아듣겠어 일단은 너 어차피 말 못하니까 이것만 좀 해줘 일단 안 아팠지? 다행이다 그러면 다음에 또 와서 또 체류 받고 일단은 영상 여기까지 그리고 구독자분들이 도와주신 거니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저희는 가도록 하겠습니다 야ِ ificar 엗 ,